웰컴 투 프레드 이발소 윌크, 노래를 틀어줌 초코, 계산 부탁해 제가 프레드입니다 빙글 멋지게 해드리지옹 다들 어디 갔지? 웰컴 투 프레드 이발소 너희를 노잼에서 구원하러 왔노라 와글와글 프레드 친구들 우와, 클레이다 엄마가 클레이로 예쁜 머리 만들어줄게 에이, 이게 뭐야? 하나도 안 예쁘잖아 엄마는 머리도 예쁘게 못 만들어 엄마가 똥손이라 미안해 아이들에게 예쁜 클레이 만들어주기 힘드시죠? 프레드씨 우와, 프레드 아저씨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토이트론에서 새로 출시된 컵케이크의 화려한 변신만 있으면 똥손도 금손이 될 수 있답니다 자, 먼저 제품을 열고 클레이를 꺼낸 뒤 컵케이크 머리에 클레이를 넣고 버튼을 눌러주면 우와, 클레이가 머리카락처럼 잘하고 있어 그 다음, 가위로 예쁘게 다듬어주고 클레이를 모양 틀에 찍어서 예쁜 머리 장식까지 만들어주면 짜잔! 우와, 너무 예뻐! 어때요? 참 쉽죠잉? 컵케이크뿐만 아니라 케이크 여왕님, 공주님의 머리를 꾸며줄 수도 있답니다 브레드 이발소 클레이 이발 시리즈 세 가지 제품으로 저 이발사 브레드처럼 예쁜 머리를 만들어보세요 왜 브레드 이발소 장난감만 입는 거야? 플레이세트, 페이퍼 토이, 피규어, 봉제인형, 짐즈, 클레이까지 있는데 왜 감자칩 헤어쇽 장난감은 없냐고! 잠깐! 내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으하하하하하하하 후, 드디어 완성이야 나의 야심작 감자칩의 비밀 헤어쇽! 지붕의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 감자칩 헤어쇽의 인기를 보여주듯 손님들도 길게 줄을 서 있고 멋진 머리를 꾸밀 수 있는 깔끔한 내부와 내 발명품으로 가득 찬 지하 작업실까지 브레드 이발소를 눌러버릴 최고의 장난감이 될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토이트론의 다양한 브레드 이발소 장난감으로 베이커리 타운을 만들어보세요! 흠,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드예요! 브레드 이발소의 새로운 완구! 와글와글 브레드와 친구들이 출시됐어요! 브레드와 친구들의 시크릿 기문을 찾아볼까요? 브레드의 변신은 무죄! 브레드의 멋진 머리를 벗기면 탈모왕 브레드가 됐어요! 걸크러쉬 초코의 필수템! 헬멧과 선글라스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블로버 뉴크의 입을 열어서 향기로운 홍차를 만들고 꽃미난 버터의 호광은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브레첼 순경 머리에 낀 농구공을 빼서 범인 체포를 도와주고 냉장고 밖이 위험한 아이스크림에게 냉동 헬멧을 선물해줘요! 인기 아이돌 마카롱은 거울로 변신! 팔판 퍼즐을 맞추고 내 맘대로 세워봐요! 웰컴 투 브레드 이발소와 함께 놀아보세요! 레고 블록과도 호환이 된답니다! 와글와글 브레드와 친구들은 가까운 마트 또는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토이트론!